2014년 워드프로세서 실기 기본서 2007을 기준으로 하는 교재의 기출문제 따라하기를 같이 해보겠는데요. 제일 먼저 132쪽에 있는 섹션 1번 문제지 확인하기부터 같이 보면서 시험 준비를 하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핵심 포인트를 보시면요. 출제 유형을 따라하기 전에 시험지 구성부터 확인해보라고 되어 있죠. 총 3장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다음 보시면 워드프로세서 실기시험이라고 첫 번째 장 이렇게 주어져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장으로 세부 지시사항, 쪽 테두리, 글상자, 제목 이렇게 쭉 시작을 해서 쪽 번호, 머린말, 꼬린말까지 시작되는 이 각각의 기능들을 작성하는 지시사항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장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문서를 작성해야 되는 내용이 있는 세 번째 장이 이렇게 주어져요. 여기 보시면 방금 두 번째 장에서 보았던 글상자, 문단 첫 글자 장식, 그림, 표, 차트, 그리고 머린말, 꼬린말, 쪽 번호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에 대한 그 지시사항까지 여기 다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교재에서는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그런데 실제 시험에서는 모두 다 흑백으로 출제가 되고 있는데 지시사항은 작성을 하지 않고 여러분들은 여기 나오는 문서에 나오는 실제 문장 내용들 있죠. 그 내용들은 모두 타이핑을 해서 작성해야 돼요. 그래서 30분 안에 이 세 가지 내용을 모두 다 하나씩 읽어보면서 작성한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공부를 하실 때는 여기 첫 번째 장, 그리고 두 번째 장, 세 번째 장에서 항상 공통적으로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암기를 하듯이 외우고 있어야 되는데요. 그 내용들 일부러 외우려고 하면 너무 어렵겠죠. 그러니까 문서 모의구사부터 기출문제에 대한 문서들 모두 다 작성을 하면서 연습을 하다 보면 자동으로 외워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하나만 예를 들어본다면 편집용지 설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편집용지 설정에 대해서 항상 동일하게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이런 거는 문제지에서 혹시 바뀐 게 있나 확인만 하고 바뀐 게 없다면 바로 여러분들 연습했던 방식 그대로 연습을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첫 번째 장, 두 번째 장, 세 번째 장에 대한 거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방금 앞에서 봤던 내용들, 여러분들 교재를 보시면 되겠죠. 책을 보시면 여기에 문서 편집 기능 30분 질문 사항 중에 이걸 묻는 분들이 꽤 계세요. 30분 안에 모든 거 타이핑까지 다 해야 되냐? 네 맞습니다. 타이핑까지 모두 다 작성을 해야 되고요. 이 내용들 모두 다 읽어보는 것 포함해서 모두 30분 안에 해결을 해야 돼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한 거 다르게 출제된 부분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이거 그냥 작성하면서 자연스럽게 암기된 그 여러분 작성하는 연습 그대로만 시험해서 임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장에서 보시면 쪽 테두리, 글상자 이런 거에서 보시면 세부 지시사항이라고 쪽 테두리에서 지정해야 될 부분 이렇게 출제가 돼요. 글상자에서도 마찬가지로 지정해야 될 부분 이렇게 출제가 되는데요. 출제되는 지시사항 말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지시 안되어 있는 다른 세부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한글 문서 작성하다 보면 이런 부분에서 다른 부분 손을 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것도 질문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지시되어 있는 부분만 여러분들이 수정을 하세요. 예를 든다면 여기 보시면 제목에서 글자 모양, 글자 크기, 장평, 자간, 글자에 대한 양각 설정, 글자 색, 문단 모양의 가운데 정렬을 해라 이런 지시가 되어 있는데 이거 말고 만약에 왼쪽 여백 아니면 들여쓰기 이런 거 지시가 안되어 있는데 내가 손을 대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묻는 분들 계세요. 이런 분들 쉽게 간단하게 답변을 드린다면 지시 안된 부분 손을 댔다가 감점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지시되어 있는 것 이외에는 손을 대지 말라 이렇게 다시 한번 제가 강조를 드릴게요.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총 16번까지 나오고 있죠. 이 16번까지 내용들 맨 첫 번째 장에서는 항상 동일하게 출제가 되고 있지만 1번부터 16번까지 나오는 이 세부 지시상 내용들은 이 안에 내용들이 조금씩 바뀌어서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꼭 모든 문제마다 연습하실 때도 모의구사 기출문제 따라하기 그리고 지금 공부하시는 기출문제 따라하기와 실전 기출문제 있죠. 그럼 모든 문제들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내용들 틀린 게 있나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공부하시면서 한글 프로그램 평소에 잘 사용했으니까 앞에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이런 기출문제 따라하기나 그 앞에 각각 차트, 그림, 하이퍼링크 이런 각각의 기능들에 대한 설명 안 보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교재에서. 그런 부분들 나중에 질문을 많이 하세요. 나 이렇게 작성했는데 왜 감점이 되냐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 많이 계신데요. 교재에서 이기적인 팁하고 설명 같은 부분들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모든 내용이 다 포함돼 있어서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들 꼭 읽어봐 주시고요. 맨 앞쪽에 보시면은 자주 묻는 질문 답변도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 내용들 꼭 한 번씩은 읽어봐 주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문서 작성하면서 그렇게 실수하는 부분들이 최소화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모의고사 넘어가시고 그 최신 기출문제 부분만 작성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모의고사 문제도 최신 기출문제처럼 현재 출제되는 문제 유형에 맞게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니까 반드시 모의고사 문제도 꼭 풀어보시고 그렇게 연습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장 보시면 문제 풀기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희 빨간색으로 표시되고 여기 글자 색깔, 바탕 색깔 이런 거 다 색깔이 표시가 되어 있죠. 여러분들 시험에서는 일부 시험장에서는 칼라로 출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시험장에서는 색상이 모두 다 그냥 흑백으로 그렇게 출제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색상에 대한 거는 세부 지시상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고 여러분들이 색상 지정을 해야 된다는 거 그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실제 출제가 되더라도 이 차트에서 색상이 다르게 보이는 경우 있어요. 그런 경우에 칼라가 다르다고 해서 감점되는 게 아니냐 그렇게 고민하시는 분도 계신데요. 그 차트의 색상 같은 경우에 달라도 감점이 아니니까 그거는 무시하시고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작성하실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된 번호 써 있는 거 1번 쪽 테두리 써 있죠. 교재 보시면 1번 쪽 테두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각주도 보시면 각주 써 있죠. 글자 모양하고 글자 크기 바꾸라고 되어 있는데 각주 한번 보시면 여기 지금 각주 있고 밑에 이렇게 표시해서 7번 각주 써 있죠. 세부 지시사항과 이 교정부호, 이 지시부호를 꼭 확인을 하시고 내용을 작성을 해주셔야 돼요. 각주에 대해서는 이따가 각주에 대한 설명 다시 할 때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한글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고 실제 문서 작성을 교재에 있는 설명대로 따라서 작성을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작성하실 때 제 설명만 듣고 따라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제 설명을 잠깐 잠깐 멈추면서 여러분들 타이핑도 하고 그리고 교재의 설명 그리고 설명 옆에는 이기적인 팁 같은 것도 꼭 찾아서 읽어 보시면서 제 설명을 따라서 연습을 해주세요. 제일 먼저 시험장에 가시면은 여러분들 지정된 자리에 앉게 되죠. 그리고 여러분들 한글 프로그램 제대로 동작하는지 잠깐 확인할 수 있는 시간 줄 거예요. 그런 확인할 수 있는 시간에 여러분들의 환경 설정 있죠. 환경 설정 같은 거 여러분들이 평소에 작성할 때 무조건 자동 저장이나 뭐 쉴 때 자동 저장 아니면은 다른 것들 지정해야 되는 부분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확인을 평소에 해놓으시고 여러분들한테 맞게 그렇게 설정을 해놓으세요. 그거에 대해서 교재에서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바탕글의 바탕의 10포인트 한글 2007에서는 바탕이 기본 글꼴로 되어 있죠. 그리고 글자색은 검은정색으로 되어 있고 다른 속성 아무것도 지정이 안 되어 있고 그리고 양쪽 정렬 상태로 되어 있고 줄 간격 160%로 지정되어 있어요. 이것들이 혹시나 다르게 지정되어 있다면 이 바탕글 스타일에서 바뀌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F6키 스타일 목록을 선택을 해서 바탕글에 연필 클릭한 다음에 문단 모양과 글자 모양을 눌러서 여러분들이 평소 작성하던 기본 상태 그걸로 맞게 수정을 해놓으신 다음에 문서 작성을 하시면 돼요. 아셨죠? 자 그러니까 그리고 보기에서도 그림 같은 거 나타나야 되죠. 문단보호 나타나게 해서 작성하는 게 좀 보기 편하죠. 그리고 쪽 윤곽이 나타나 있어야지 여러분들 이 문서 작성하면서 머린말 꼬린말 같은 거 다 보일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이게 쪽 윤곽이 체크가 안 되어 있으면 본문 영역만 나오지 머린말 꼬린말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쪽 윤곽 같은 거 반드시 확인도 하시고 글자 좀 크게 보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폭 맞춤을 해놓으시면 이렇게 좀 크게 보일 수가 있게 되죠. 이런 것들 꼭 시험 전에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문서 작성하실 때 파일 이름을 지정해야 되는데요. 저희 세부 지시사항에서는 그 앞장에서는 저희 WP라는 파일 이름으로 C드라이브에 WP라는 폴더에 저장하라고 되어 있죠. 실제 시험장에서는 파일 이름이 여러분들 수험번호로 저장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수험번호로 지정해서 저장할 수도 있고 아니면 WP라는 이름으로 저장할 수도 있고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거는 시험장에 가서 여러분들 감독관 지시, 그 다음에 문제 제재를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저희는 교재에 나온 것처럼 그냥 파일에서 C드라이브에 WP라는 폴더 찾아가셔서 여기에서 WP라는 파일로 저장을 하도록 할게요. 아셨죠? 저희는 C에 WP라는 폴더에 WP라는 파일로 저장하셨고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연습하실 때는 이미의 파일로 저장을 해서 새로운 문서로 계속 작성을 하면서 연습을 해주세요. 아셨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부지런히 타이핑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제일 먼저 첫번째 편집용지 설정부터 지정을 하셔야 돼요. 제일 먼저 보시면은 F7키를 누르시고 여기 편집용지 설정 기본 탭에서 A4, 그 다음에 용지 방향은 좁게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위쪽, 그 다음에 아래쪽, 왼쪽, 오른쪽 그 다음 머린말, 꼬린말, 기타 여백인 제본 이렇게 각각 지정을 해줘야 돼요. 편집용지에 대한 지시는 맨 첫번째 장에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위쪽부터 지정할 텐데요. 위쪽을 모두 블록 설정을 한번 해주세요. 그 다음에 바로 이제 내용을 입력하는데 왼쪽 키로 탭키 있죠? 키보드에 보시면 TAB라고 써있는 그 키를 누르시면서 이동을 하시면 돼요. 오른쪽으로는 숫자 키패드 있죠? 그 키패드에 숫자를 입력을 하시면 되는데요. 위쪽부터 지정을 할게요. 자 22라고 바로 지정하고요. 밀리미터는 자동으로 나타나니까 지정 안 해요. 탭키 한번 눌러주세요. 그러면 아래쪽으로 이동하죠? 그럼 또 20 오른쪽 손으로 눌러주시고 한번 또 왼쪽 손으로 탭키 눌러주세요. 왼쪽으로 갔죠? 20 또 탭 오른쪽도 20까지 눌러주세요. 이제 머린말, 꼬린말 부분을 지정해야 되죠? 자 20 다음에 또 탭키를 눌러서 이번에는 10을 지정을 해주세요. 또 왼손으로 탭키, 그 다음에 10 지정해주시고 기타 여백은 0으로 돼 있어요. 바로 여기로 가서 다시 0 해줘도 되고요. 그냥 바로 설정키를 눌러도 되고 그냥 엔터키를 눌러도 돼요. 여러분들 이렇게 각각 이렇게 지정하고 입력하고 하는 걸 대화상자라고 하는데요. 대화상자에서는 설정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취소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냥 엔터키를 어디서든 엔터키 누르면 이 메뉴에 있는 설정키가 눌러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ESC키 누르면 취소가 눌러지게 돼 있고요. 그래서 마우스키로 설정 눌러도 되고 그냥 엔터키 눌러도 된다는 얘기죠. 저 그냥 엔터키 한번 눌러볼게요. 바로 이렇게 지정이 됐어요. 그러면은 이 지금 용지 설정이 바뀐 거예요. 지금 다시 F7 한번 눌러서 들어가 볼까요? 자, 20, 20, 20, 20, 머린말, 꼬린말은 10, 기타, 제보는 0으로 되어 있죠? 이렇게 바뀐 게 보여요. 자, 단축키 F7키 이렇게 꼭 기억을 하시고요. 자, 이제 편집용지 설정했으면 첫 번째 장에서 다음 지시 보세요. 글자 모양에 대한 거, 바탕 10포인트, 그 다음 줄 간격 160대 있죠? 저희 그리고 시험지, 이제 2014년부터는 시험지가 한글 2010에서 작성한 문서로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문서 작성하다 보면은 줄에 한 줄에 나오는 내용이 다를 수가 있는데 그거 무시하세요. 그거 감점대상 아니에요. 자, 다음 지시 보시면은 영문, 숫자, 기호 등 별도 지시가 없는 한 자판에 있는 문자로 작성하시오. 그렇게 되어 있죠? 자, 정각기호라는 표시가 없는 특수기호는 여러분들 그냥 자판에 있는 글자로 작성하시면 되고 문단 모양에 대한 거 지시되어 있죠? 그거 읽어보시고요. 줄 간격 아까 160% 이거 얘기했죠? 아까 제가 기본 상태라고 그리고 표에 대한 내용 정렬, 이거는 표에서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죠. 자, 그러면 이제 다단 설정을 한 번 더 하셔야 돼요. 아까 편집용지 바로 밑에 보시면 문서의 본문은 2단으로 편집하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거 다단 설정은 여기 모양이라는 메뉴에서 보시면 다단이라고 있어요. 단축키가 여기 옆에 안 쓰여있네요. 그러니까 단축키 없다는 거죠. 자, 이런 경우에는 알트키를 누르면 여기 주 메뉴 옆에 영어 써있죠? 그래서 알트, 제이, 그 다음에 유 이렇게 하면 이게 단축키가 돼요. 아니면은 여기 도구 상자들 보이시죠? 각각 도구 상자 보이는데 어떤 도구 상자가 이렇게 나와있냐?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기본, 서식, 그리기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와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기본, 그 다음에 여기 서식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줄은 그리기에 대한 도구 상자인데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거는 어떤 거가 되겠어요? 여기 기본하고 서식 이 두 개는 꼭 나와있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 다단 설정 여기서 눌러도 다단 이렇게 단 설정에 대한 대화 상자가 나타나고요. 모양에서 다단 설정에도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들 작성하시면서 쉬운 방법을 하나를 선택해서 그걸로만 연습을 하세요. 여기 위에 도구 상자로 할 건지 단축키로 할 건지 아니면 메뉴로 할 건지 아니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서 여기도 또 나오는 게 있는데 나오는 건 이 바로가기, 이 메뉴로 사용할 건지 여러분들이 쉬운 거 하나만 가지고서 계속 연습을 하셔야 돼요. 교재에서는 이 주메뉴 아니면은 도구 상자, 바로가기 메뉴, 요거에 대한 거 각각 그리고 단축키에 대한 것까지 그렇게 모두 설명하고 있는데 그거는 어떤 걸 선호하느냐에 따라서 그 제가 설명할 수 있는 게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선택권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저 이번에는 여기서 이 도구 상자를 이용해 그 단 설정, 대화 상자를 열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단 설정에서 저희 시험에서는 항상 다단, 단계수 둘 해도 되고요. 여기 그냥 바로 둘 이걸 눌러도 돼요. 여러분들 쉬운 대로 하세요. 이 다음 기능부터는 이제 하나씩만 제가 설명하면서 연습하도록 할게요. 구분선 넣기, 지시되어 있는 거 보세요. 구분선은 첫 번째 장이죠. 거기에 2단으로 편집하되 구분선은 실선 0.1mm로 지정하라고 되어 있죠. 자, 실선. 실처럼 선이 하나로 나와 있는 거. 이 선이 두 개인 건 이중실선이죠. 이건 점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선 0.1mm, 1mm, 1mm, 다른 선 따로 지시가 안 돼 있죠. 항상 이거 동일하게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단의 간격까지도 동일하게 현재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단격 8mm로 하니까 너비가 자동으로 81mm로 지정이 되어 있죠. 자, 이 지정되어 있는 거 81이 아닌 다른 값이 지정되어 있다면 이 단 설정 나가셔서 편집 용지 설정 다시 확인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잘못된 게 있을 거예요. 거기서 잘못되면 이 너비 값이 이게 아닌 다른 값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저희는 제대로 작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단 간격이 8mm로 되어 있으면 너비는 81mm로 이렇게 보여진다. 다른 것들 지시되어 있는 거 손대지 말라고 그랬죠. 손댔다가 감점될 수 있어요. 자, 여기서도 그냥 엔터키 눌러도 되고 설정 마우스키로 이렇게 눌러도 되죠. 자, 단 구분선 이렇게 나왔죠. 엔터키를 누를 때마다 이렇게 단 구분선도 같이 늘어나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타이핑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열심히 작성해야 되겠죠. 자, 여러분들 문서 첫 번째 문단부터 작성을 하세요. 여기까지 내용 그대로 작성을 하시죠. 작성하시면서 보시면 시험지 같은 경우에 한글 2010으로 실제 시험장에서 출제가 된다고 그랬죠. 그런 경우에 이 첫 번째 장 우리나라 부동산 지표가 여기에서 다음 줄로 자동으로 넘어가는데요. 계속 타이핑을 하면. 그런데 한글 2010에서는 이게 좀 다를 수가 있다고 그랬죠. 글꼴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2007 작성자 중에도 기본 글꼴로 작성하는 거, 지시되어 있는 거, 바탕이 아닌 바탕체나 신명조로 작성하는 경우에도 이게 줄에 있는 내용이 다 다르게 보일 수 있는데 감점대상 아니니까 전혀 무시하시고 작성을 하세요. 그리고 맨 앞에 실제 지금 저희 시험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거 들여쓰기 되어 있죠. 이렇게 한글 한글자에 해당되는 크기가 들여쓰기 되어 있는데 저희 지금 들여쓰기 무시하시고 작성을 하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 엔터 한 번도 안 누르고 작성을 했어요. 다음 줄 내려가서 여기 빈 줄 하나를 만드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위에도 마찬가지로 빈 줄 하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작성하실 때 제일 처음 작성하실 때 보시면은 제일 먼저 엔터 키를 눌러서 빈 줄 하나를 만들고 그대로 타이핑해서 내용을 입력을 하셔야 돼요. 아셨죠? 반드시 첫 번째 빈 줄 만들고 문서를 작성해라. 그 다음에 첫 번째 문단 끝나고 엔터 눌러서 다른 문단 내용이 아닌 소제목이 나왔다. 그런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위에처럼 빈 줄 하나를 만들어줘야 된다. 이 빈 줄은 그 첫 번째 지시를 보시면은 첫 번째 장 보시면 사이 줄 띄우기라고 그렇게 지시가 되어 있어요. 문단과 문단 사이에 줄 띄우기는 각 한 줄만 빈 줄 하나만 이렇게 작성하라는 거예요. 아셨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빈 줄 이렇게 두 개 나왔죠? 이거 암기를 해주세요. 자, 이제 두 번째 문단이에요. 자, 문단이라는 거 제가 자꾸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 지금 이렇게 하고 엔터키 안 눌렀죠? 이거는 문단이 아닌 하나의 문장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처럼 여기 끝에서 엔터키 눌렀죠? 이게 하나의 문단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여기서 엔터키를 눌렀다. 그러면 엔터키가 두 개가 됐죠? 그러면 이거는 하나의 문단. 그리고 이거는 또 하나의 문단. 이렇게 문단이 나뉘게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러면 이거 하나의 문단이었고 빈 줄 떨어지고 첫 번째 소제목 나왔죠? 이거 떠오를 때다 한 다음에 마침피 없죠? 혹시나 여러분들 무의식적으로 문단 문장의 끝에 자동으로 마침피 여러분들이 쳤을 때 이 점 하나 때문에 3점 감점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침표 같은 거 그리고 따옴표 있죠? 따옴표 같은 경우에도 한글 입력 상태에서는 열고 닫는 따옴표 있죠? 그리고 영문으로 입력할 때는 열고 닫는 따옴표가 구분이 없어요.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따옴표 모양도 시험지에서 어떻게 나와있나 꼭 확인을 하시고 그 맞는 따옴표를 작성을 하셔야 돼요. 아셨죠? 영어 사이에서 만약에 이렇게 따옴표가 있는데 이런 S 자, 여기 제가 한 번 더 쓸게요. 자, 이런 따옴표로 되어 있다. 이거 영문 상태에서 작성한 거죠? 그런데 한글 상태에서 저런 따옴표로 되어 있다. 닫는 따옴표로 시험에 출제됐다. 그러면은 저처럼 한글 따옴표를 열고 닫는 거 두 번 한 다음에 여는 따옴표는 지워버리고 이렇게 작성을 하셔야 되죠. 자, 그러면 제가 자꾸 사설이 길어지는데요. 여러분들 중요한 팁들 제가 설명을 하면서 하는 거니까 이런 것들 꼭 기억을 해주세요. 이기적인 팁 같은 경우에 교재에 많으니까 그 내용도 꼭 봐주시고요. 자, 엔터키 누르시고 새로운 문단의 내용 작성을 하셔야 되겠죠? 자, 또 타이핑을 해주세요. 자, 내용을 이렇게 또 하나의 문단으로 이만큼 내용을 입력을 했어요. 자, 입력을 했는데 제가 위쪽에서 첫 번째 문단 그리고 두 번째 문단에서 지금 한자를 입력하는 부분이 세 군데가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한자 입력 안 하고 있었죠? 한자 입력에 대한 거 한꺼번에 설명하려고 제가 설명을 안 했는데 교재에서는 각각 입력하고 다음 내용 작성하고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제 설명 듣고 여러분들이 편한 방법으로 하시면 돼요. 문서 타이핑하면서 그때그때 작성을 할 것인지 아니면 저처럼 한꺼번에 다 하고 작성할 것인지 그건 여러분 편한 대로 하시면 되는데 자, 다음 내용은 우선 넘어갈게요. 여기 마찬가지로 또 엔터키 쳐서 내려왔는데 그 다음 입력하는 내용이 뭐예요? 보시면 표, 바로 위에 있는 표 제목이죠? 표 제목 위에도 소 제목 위에처럼 빈 줄이 하나가 있어요. 사이 줄 띄우기 하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엔터키를 눌러주시고 여기서 바로 표 제목을 입력을 하시는데요. 표 제목 앞에도 특수문자가 나오고 있어요. 문제지 세 번째 장 보시면 그거는 전각기호라고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거는 문자표에서 찾아서 작성해야 돼요. 키보드에는 아무리 찾아봐도 그 키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찾아야 되는데 자, 여기까지 작성하시고 다음 빈 줄, 표가 만들어져야 되는 빈 줄까지 엔터만 한 번 꼭 쳐주세요. 만약에 여기서 안 치고 그냥 하시면은 여기에서 바로 표를 만드는 경우 있어요. 표를 만들게 되면 이게 지금 문단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또 감점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미리 빈 줄을 꼭 만들어 놓으세요. 빈 줄 만들어 놓은 것들 기억을 하세요. 어디 어딘지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모두 작성을 했는데 영어 입력하는 건 여러분들 아시죠? 타이핑이 좀 느리신 분들은 타이핑 연습을 좀 많이 해주시고요. 이제 저희 한자 바꾸는 거 하도록 할게요. 한자를 바꾸는 키는 F9 또는 한자 키를 눌러주시면 돼요. 제가 F9는 왜 얘기하냐면 키보드 경우에 한자 키가 없는 그런 키보드 사용하시는 분들 계세요. 집에서. 그런 분들 한자 못 바꿔서 고생하시는데 그런 분들 F키를 누르면 된다는 거죠. 자, 첫 번째 거 최근이라는 단어를 한자로 바꾸는데요. 저처럼 블록 설정 하셔도 되고 바꿀 단어에 바로 뒤에 커서를 깜빡이게 놓은 다음에 한자 키 또는 F9키를 눌러서 작성을 하시면 돼요. 저희 그냥 블록 설정해서 작성할게요. 자, 한자 키 눌러주세요. 자, 이렇게 누르면 한자로 바꾸기 대화 상자가 나타나는데 여기 저처럼 한글이 최근처럼 한 번만 글자 딱 하나만 나온다면 찾기 쉽죠. 그래도 문제지하고 꼭 확인하세요. 그 문제지 출제된 한자와 맞는지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입력 형식 맨 첫 번째 한자 바꿀 때 이거 꼭 선택을 해주시고 하셔야 돼요. 다음 한자 바꿀 땐 이거 입력 형식 안 바꿔도 자동 지정돼 있거든요. 자, 저희 한글 괄호 안에 한자가 나오게 해야 되죠. 그래서 이거 꼭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바꾸기 바로 눌러주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바뀌었죠? 자, 두 번째 한자 찾아보실까요? 매매라는 단어인데요. 매매라는 게 여러 번 나올 수도 있어요. 실제 시험에서 그 한자로 바꾸는 단어에 해당되는 글자가 여러 번 나올 수 있으니까 어느 위치에 나오는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자, 문제지 출제된 거하고 또 줄에서 위치도 좀 다르죠? 잘 읽어보시고 찾아보시는데 매매가, 대비, 전세가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매매라는 글자 여기 맞으니까 여기에서 한자 키를 눌러주세요. 자, 이번에 좀 여러 가지 한자가 나왔네요. 최근하고 다르게 자, 여기에서 맞는 한자 선택을 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이거 선택을 해주시고 입력 형식 다시 안 바꿔도 된 됐죠? 바로 엔터키 눌러도 되고 바꾸기 바로 이렇게 클릭하셔도 돼요. 두 번째 거까지 했고 자, 한자 바꾸는 거 하나당 5점씩 감점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하겠죠? 한자에 대한 거 총 5문제가 출제돼요. 5단어를 바꾸게 출제가 되는데 자, 매매 다음에 이제 가격이라는 거 또 블록 설정 해주시고 한자 키를 눌러주시고 또 여러 가지 나왔죠? 자, 가격이라는 단어 맞는 단어를 찾아보셔야 되겠죠? 선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바로 바꾸기 눌러주시면 여기까지 바꾼 게 확인이 되죠? 그러면 세 개 했죠? 나머지 두 개만 나중에 더 찾아서 수정을 하시면 되죠? 여러분들 문서 이렇게 작성하면서 뒤에 내용 작성하셔도 되고 아니면 저처럼 작성하고 하나씩 다 찾아서 작성하셔도 되는데 편한 방법으로 하세요. 기출문제 따라하기만 꼭 제가 설명하는 대로 한번 따라서 해주시고요. 아셨죠? 이제 특수문자를 지정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 표제목 앞에 특수문자 지정해야 되죠? 자, 여기 커서 깜빡이도록 놓고요. 컨트롤 F10 키를 눌러보세요. 그러면 문자표 입력 대화상자 나타났죠? 어, 여기 탭들이 여러가지가 있는데 어디에서든 맞는 해당되는 글자만 찾으시면 돼요. 저희는 사용자문자표에서 아니면 한글 HNC 문자표 여기서 찾는 거 할 건데요. 자, 사용자문자표에서 찾아볼까요? 기호 2라고 기호 2 있죠? 여기서 원하는 한자를 찾아보시면 돼요. 여기 있죠? 바로 넣기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한글 HNC 문자표에서는 전각기호라는 거 보이시죠? 여기에서 이렇게 스크롤바 내려서 원하는 글자를 찾아서 확인하시면 돼요. 자, 어디든 상관없어요. 넣기 눌러주시고 여기 글자 사이에 띄어쓰기 하나 해줘야 되죠? 스페이스바 한번 눌러주세요. 이거 스페이스바 만약에 안 띄우면 이 공백 이것도 하나의 글자인데 이거 안 썼기 때문에 감점 3점이 될 수가 있어요. 띄어쓰기 꼭 확인하시고 그리고 문제지 보면 이거 가운데 정렬되어 있죠? 정렬이 있다. 한꺼번에 묶어서 할게요. 아셨죠? 지금은 우선 하지 마시고 그대로 작성하도록 할게요. 이제 표를 만들건데요. 표 만들려면 여기 표 메뉴 있죠? 여기에서 표 만들기 하셔도 되는데 단축키를 외우도록 하죠. 컨트롤 N, New, T 테이블이에요. 컨트롤 키 누르고 새로운 테이블, New 테이블을 만들면 되는데요.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N하고 T 순서대로 눌러주세요. 표 만들기, 저희 줄수, 칸수, 너비, 그 다음에 글자처럼 취급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딴 건 손은 안 돼야 되는데요. 다른 거 체크하시면 안 되고요. 줄수는 6줄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칸수는 5칸. 이게 지금 워드 프로세서에서 출제되는 표 크기예요. 그리고 너비, 이미값 80mm 아니면 단에 맞춤 이거 중에 하나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요. 단에 맞춤은 이 크기 조정 못하죠. 하지만 저희 단에 맞춤으로 하면 표에 대한 세부 지시 보시면 78에서 80mm 이 범위로 지정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 범위로 자동으로 맞춰서 표가 만들어져요. 아니면 여러분들 제일 크게 난 하고 싶다. 그러면 이미값에서 80mm로 이걸로 만들기를 하면 되죠. 여러분들 쉽게 하기 위해서 80으로 한번 해볼게요. 단에 맞춤에도 상관없어요. 자, 만들기를 하시는데 반드시 글자처럼 취급하시고 만들기. 자, 여기 보시면 각각 이 칸들 하나의 칸들을 셀이라고 해요. 엑셀이라는 프로그램 사용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셀이라는 각각의 셀들이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각각 문단부 표시가 있죠. 자, 여러분들 문서에 있는 표 내용 작성하다 보면 이렇게 두 줄이 되는 경우 있어요. 이런 경우에 옆이나 밑에 선을 조절해서 각 셀의 너비나 높이를 조절을 절대 하지 마세요. 그냥 끝까지 다 무시하시고 내용 입력 작성하세요. 위에 내용에서도 다 무시하시고 그냥 저희 하는 대로만 작성하라고 되어 있죠. 설명 나온 대로 그대로 그냥 작성을 하세요. 이거 괜히 해서 작성 제 설명대로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실수해서 여기서 최대 5점까지 감점될 수 있으니까요. 그대로 여러분들 내용 그대로 입력을 하세요. 여기서 탭키로 이동 안 될 수 있으니까 내용 한 칸씩 입력하고 마우스 아니면 화살폐키로 이렇게 이동하면서 내용 입력을 해주세요. 네, 모두 다 입력을 하셨다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입력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요. 평균의 밑에 있는 블록 계산식은 아직 입력을 하는 게 아니니까 그대로 놔두시고요. 그리고 구분에서부터 지금 여기 전국, 서울, 경기, 지방, 평균 이렇게 블록 설정된 이 부분만 내용을 입력을 하는데요. 여러분들 기출문제 따라하기 말고 다음 이제 모의고사나 최신 기출문제를 작성하다 보면 문서에서 이제 표 안에 내용이 입력하다가 두 줄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셀 높이가 달라지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셀 높이 같은 경우에 절대 조절하지 마시고 그냥 절대 무시하시고 그냥 표 크기 바뀌어도 그대로 입력을 하시고 나중에 조절을 해서 셀 너비가 다시 원상태로 되고 셀 높이 역시 원상태로 되게 그렇게 조절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입력하실 때는 항상 위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표 안에서도 그대로 그냥 입력만 하신다는 거 다른 거 조절하지 마시고요. 자 여기까지 입력하셨다면 이제 여기 표 바깥에 지금 문단부 있죠? 거기다 커서를 놓은 다음에 가운데 정렬을 클릭을 해서 해주세요. 이거 이따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할게요. 자 그러면 표 밑에 또 내용을 입력을 하셔야 되는데 역시 또 빈 줄 하나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 줄에 입력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 이제 이렇게 또 내용을 입력을 하시죠. 여러분들 타이핑한 데 좀 시간이 걸리겠죠? 이렇게 끝까지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 다음에 이제 내용 입력을 하실 때 보면은 문제지 보시면 다음 줄에 나오는 내용이 뭐예요? 두 번째 소제목이죠? 두 번째 소제목이니까 첫 번째 소제목에서처럼 소제목 위에는 한 줄이 떨어져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인자에서 엔터 한번 그 다음에 또 한번 눌러주셔서 빈 줄이 하나가 있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두 번째 내용을 그대로 입력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엔터 친 다음에 다음 내용 또 차례로 입력을 하시면 되겠죠? 그대로 내용을 입력을 하시는데요. 여기까지 입력을 하시고 이제 마지막 한 줄 남았죠? 그래서 역시 엔터 그리고 또 한번 엔터 키를 눌러서 또 빈 줄을 하나를 만들어 줘야 돼요. 그리고 맨 마지막 줄 내용을 입력을 하는데요. 여기 입력하실 때 불필요한 띄어쓰기 또는 불필요한 엔터 키를 눌러서 빈 줄을 만들지 마세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 불필요한 칸, 불필요한 빈 줄은 절대 만들지 않는다.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리고 문서 작성하시면서 보면은 표 이 모든 거 다 작성하고 이 내용을 입력하다가 다음 줄로 넘어가는 게 지금 저희처럼 엔터키 누르지 않고 이 내용이 여기에서처럼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 문단 끝에서 엔터키를 눌러서 이 줄수를 맞춰주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 그렇게 하면은 감점이 됩니다. 문단이 꼭 여기서 끝나는 곳에서만 엔터키를 눌러야 된다. 그걸 기억을 하시고 왼쪽 단에서 오른쪽 단 넘어갔는데 일부러 엔터키를 눌러서 강제로 줄 바꿈을 해버리면 감점될 수 있다. 그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작성을 했는데 아까 최근이라는 거 한자 바꾸고 매매라는 거 한자 바꾸고 매매라는 거 한자 바꾸었고 가격이라는 거 이렇게 세 개를 바꿨죠. 그러면 한자로 바꿀 거 두 개가 더 있죠. 자 여기 이 문단에 두 개가 있는데요. 문제지를 보시면요. 해소라는 거에서 바꿔야 되죠. 해소라는 거 블럭 설정을 해주시고 한자키 누른 다음에 바로 바꾸기 하면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바꿔야 되는 거 가구 수준에서 수준 바꿔야 되죠. 한자키 눌러주신 다음에 바로 바꾸기 눌러주시면 끝나요. 그러면 한자 모두 다 다섯 개 바꿨죠. 그러면 한자에 대한 거는 모두 완료를 한 상태예요. 개수 다섯 개라는 거 꼭 기억을 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바꿔야 되는 거는 저희가 무시하고 지정하지 않았던 드려쓰기 부분이에요. 자 드려쓰기는 특별한 지시사항이 없어요. 문제지에 드려쓰기가 된 곳만 지정을 하는 건데요. 어떤 곳에 드려쓰기가 되냐. 보면은 두 줄 이상으로 된 문단인 경우에만 드려쓰기가 지정되고 있어요. 여기 지금 소제목 한 줄이죠. 마지막 줄 한 줄이죠. 표제목 역시 한 줄이죠. 이렇게 한 줄로 된 곳, 빈 줄 이런 곳은 드려쓰기가 필요가 없는 곳이에요. 두 줄로 된 문단. 자 문단 모양에 대한 것들 정렬, 그 다음에 문단 모양 잠깐 볼까요. 보면은 왼쪽 여백이나 드려쓰기 방금 얘기한 정렬 이런 부분들 다 문단 모양에서 지정하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는 블록 설정은 이렇게 안 해도 되고요. 그냥 커서만 깜빡여도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줄에 커서 이렇게 깜빡이도록 놔둘게요. 그리고 지금 저희 지정하는 거 드려쓰기 단축키 컨트롤키 누른 상태로 F6 두 번 이렇게 하면 드려쓰기가 두 번 된다는 거 아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그렇게 지정하면 한글 2000 같은 경우에 그 윗 버전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경우에 드려쓰기가 저희가 지정해야 되는 10포인트가 아니고요. 각각 1포인트씩 2포인트만 지정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감점이 되거든요. 10포인트는 스페이스발 이렇게 두 번 누른 이 한글 한글자에 해당되는 극이에요. 그래서 드려쓰기 지정하실 때는 불편하시더라도 문단 모양으로 들어가서 드려쓰기를 선택을 해주세요. 그럼 10포인트 자동 지정이 되죠? 그럴 때 설정 눌러주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다른 곳 역시 다 문단 모양 들어가시면 돼요. Alt, T 단축키 눌러서 들어가셔도 되겠죠? 이렇게 각각 지정을 해주세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드려쓰기를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드려쓰기가 지정된 곳은 위에 눈금 여기 보시면은 드려쓰기 지정 안 된 빈 줄에 가볼게요. 위계 똑같이 있죠? 여기로 가면 바뀌었죠? 이렇게 드려쓰기 지정된 곳은 눈금으로 저렇게 표시가 되는데요. 드려쓰기는 꼭 필요한 곳에만 지정을 한다. 그렇게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표에 대한 거 이거 가운데 정렬 여기서 해봤자 소제목에서 다시 가운데 정렬을 한 번 더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해줄 필요 없고요. 여기 마지막 줄 같은 경우에 자 블럭 설정 하다가 이렇게 다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드려쓰기 같은 거 지정할 때 아니 가운데 정렬 지정할 때 천천히 하셔야 되고 아니면 커서 그냥 놓기만 하시면 상관없어요. 드려쓰기처럼 놓고 오른쪽 정렬만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저장하시고요. 여러분들 작성하실 때 저장 한 번씩 하셔야 되는데 저장 안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저장하실 때 커서가 이렇게 깜빡이는 상태에서 저장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조금이라도 블럭 설정이 된 상태에서 저장이 누르면 이렇게 다른 저장하기 대화상자가 나타나니까 반드시 커서가 깜빡이는 상태에서 저장을 해야 된다. 그것도 꼭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세부 지시사항으로 들어갈 건데요. 두 번째 장으로 받은 종이죠. 그 세부 지시사항 순서대로 쪽 테두리부터 지정을 할 거예요. 현재 문서에서는 테두리 전혀 안 보이고 있죠. 가운데에 있는 다단 설정 테두리 선만 보이는데 커서는 첫 번째 줄에 놓으시고요. 커서 위치 제가 지정하는 곳에 되도록이면 놓는 것까지 꼭 따라서 해주세요. 첫 번째 줄에 커서 놓고 쪽 테두리를 만들 건데 모양의 쪽 테두리 배경 이걸 실행을 하면 돼요. 마우스로 가는 거 귀찮다. 단축키에 오시면 돼요. 단축키가 옆에 안 써있죠. 그럼 이건 단축키가 없는 게 아니고요. 모양 이 위에 있는 것들 알트키 누르면 되는데 알트하고 영어 써있는 걸 누르면 돼요. 그 다음에 역시 옆에 있는 써있는 글자를 누르면 되는데요. 알트 J, B를 누르면 되거든요. 알트키 누른 상태에서 J, B 하면 똑같이 실행이 돼요. 쪽 테두리 배경에서 저희 지시되어 있는 거 이중괴선 한글 버전에 따라서 이중괴선 또는 이중실선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우선 선택을 해줘야 되는데요. 선 하나로 되어 있는 건 실선 그리고 두 개로 되어 있는 건 이중실선 또는 이중괴선이에요. 선택을 해주시고 굵기 지정해줘야 되죠. 그런데 지정할 때 선 모양 바로 적용이 선택이 되어 있으면 이거를 지정했을 때 자동으로 여기가 지정돼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버전이 있으니까 저희는 항상 테두리 지정할 때는 선 모양 바로 적용은 체크를 없앤 상태로 이 종류 굵기 미리 보기 이거 지정 이렇게 하는 걸로 통일을 시켜서 공부를 하자고요. 자 다시 이중실선 이중괴선이죠. 그 다음에 굵기는 0.5mm 지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바로 여기서 설정 눌러버리면 아무것도 지정이 안 돼요. 그래서 다시 보시면 여기에서 선택해 주시고 이거 굵기까지 선택해 주시고 어디를 지정하냐 상하좌우 모두 지정할 거예요. 그래서 모두에 대한 거 클릭 그럼 이렇게 나타나죠. 그러면은 여기 해당되는 것들 모두 다 지정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지시가 있어요. 위치 지정이 있는데요. 자 위치 그 다음에 쪽 기준 그리고 왼쪽 오른쪽 위아래는 모두 5mm로 지정하라고 되어 있죠. 이거 모두 선택되어 있는 거 자 한글 2007에서는 기본적으로 이게 지정되어 있으니까 혹시나 지시가 다르게 지정되어 있나 확인하기만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설정하면 되겠죠. 자 설정하면 테두리가 여기에 이렇게 나타났죠. 밑에까지도 모두 다 이렇게 상하좌우로 본문 영역의 테두리가 지정이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제 글상자를 지정할 거예요. 글상자하고 그 안에 제목을 지정할 건데요. 글상자 지정하실 때 역시 커서는 이 첫 번째 빈줄에다가 깜빡이도록 놓은 상태로 할 거고요. 단축키가 없어요. 아 단축키가 있어요. 이번에는 글상자 같은 경우에는 컨트롤 N B예요. 자 여기 위에 있는 이런 입력 같은 아니면 모양 같은 이런 데서 지정을 하려고 하면 글상자 찾기가 바로 안 나오고 순서대로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요. 그래서 불편하죠. 그래서 단축키를 외워두시면 좀 빠르게 지정할 수가 있어요. 컨트롤 뒤에 N은 New예요. N이 W 그리고 뒤에 써있는 거 여기 그림 같은 경우는 I는 이미지 그리고 B는 박스 뭐 그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축키는 그렇게 좀 쉽게 외우시면 되는데 컨트롤 N B를 눌러볼게요. 그러면 커서가 십자 모양으로 바뀌었죠.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 글자 지금 입력해야 되는 거 부동산 시장 전망이라는 글자를 입력할 건데요. 그 글자가 한 줄로 나올 정도로 만 크게 만들어주면 돼요.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그 다음 우선 내용 입력할게요. 자 이렇게 입력을 한 다음에 교재에 나온 설명 순서대로 보시면 여기서 바로 그냥 컨트롤 N K를 누르라고 돼 있어요. 개체 속성을 실행하는 건데요. 앞으로 여러분이 입력할 개체는 글상자 외에 그림이 있죠. 그 다음에 표 있고 개체 속성 또 하나가 차트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표 같은 경우는 표 속성이라고 나와 있고 그렇게 돼 있는데 하여튼 속성이란 대화상자는 모두 다 컨트롤 N K로 지정을 한다는 거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컨트롤 N K를 눌러서 지정을 하면요. 제일 먼저 기본 탭에서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죠. 그래서 고정값으로 돼 있는데 우선 너비는 100이죠. 그리고 탭키로 눌러서 이동을 하세요. 높이는 12죠. 크기 고정이라는 거 체크 지시 안 돼 있죠. 그러니까 저희는 체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문과의 배치 혹시나 글자처럼 지급되어 있다면 눌러서 체크 없애세요. 그리고 본문과의 배치 여기서 첫 번째는 어울림 두 번째는 자리 차지인데요. 저희 지금 글상자는 항상 자리 차지로 지정을 하게 되어 있어요. 앞으로 나올 차트도 자리 차지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다음 또 지시를 보시면 가로 위치는 종이의 가운데의 0mm죠. 가운데로 선택하니까 기준 위치가 자동으로 0으로 바뀌었죠. 숫자가 세로 위치도 숫자 바뀌는 거 보세요. 세로 종이에 종이에 다른 거 아니고요. 종이에요. 그 다음에 위 자 바뀌었죠. 기준 위치 이번엔 지정을 해줘야 돼요. 19라고 소수점까지 써줘도 되는데요. 소수 아래가 0이니까 따로 안 써줘도 자동으로 0이 지정이 돼요. 그 다음에 다음 이제 선 종류 및 굵기인데요. 자 선 탭으로 가봅시다. 색깔 저희는 항상 선은 검은색이에요. 그리고 실선이죠. 실 하나처럼 돼 있는 선 그 다음에 굵기 여기 직접 입력을 해줍시다. 0.5라고 입력을 해줘요. 그리고 색 채우기 있으니까 채우기 탭을 한 번 더 클릭해 주시고 색 그 다음에 면색으로 가서 지정하는데요. 현재 색 흰색이죠. 저희 노랑 지정해야 돼요. 노랑 여기 바로 선택을 해 주시면 되고요. 이거 아닌 혹시나 위에 자주 나오는 색 이게 아닌 다른 거로 돼 있다면 여기 지금 클릭했을 때 다른 게 선택이 되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럴 때는 이 자주 나오는 색 선택을 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노랑 이거 말고 좀 어려운 색이다. 여기서 찾기 힘든 색이다. 그런 경우에는 다른 색을 클릭하시는 거예요. 저희 지금 노랑 괄호에서 RGB 255 255 0 이렇게 지정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 보세요. 빨강 녹색 파랑 R G B 이렇게 써 있죠. 여기에 그 숫자 순서대로 써주는 거예요. 255 255 여기에 0 이러면 자동으로 노랑이 지정되었죠. 색상 채도 명도는 역시 짓이 안 돼 있으니까 여기는 손 안 되는 거고요. 그럼 노랑에서 설정 그리고 여기도 보일까요? 바로 이게 설정이 된 거예요. 노랑으로 자 그러면 여기까지 끝났죠. 색 채우기까지 끝났죠. 그러면 설정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 글상자 바뀐 게 보이시죠. 이제 아까 입력한 글자를 마우스 드래그해서 블록 설정해 주세요. 블록 설정한 다음에 이번에는 글자 모양의 여러 모양을 바꿀 거예요. 간단하게 글자 모양 크기 진하게 기울임 밑줄 같은 거 그 다음에 글자 색상 그런 간단한 설정이라면 여기서만 하면 되는데요. 지금 저희 지시보면은 장평 자간 양각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글자 모양으로 들어가야 돼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고 글자 모양으로 들어가 보세요. 단축키 Alt L로 하면 좀 빠르게 들어가실 수도 있고요. 자 선택되어 있는 글자는 바탕으로 되어 있는데 이 상태에서 바로 글자를 그냥 키보드로 입력을 해보세요. 지금 견고딕이죠. 견고딕이라고 입력을 하면 견고딕이라는 이름 들어간 글자 그 글꼴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저희는 견고딕이니까 견고딕을 꼭 선택을 해주세요. 다른 글꼴이면 다른 글꼴 선택하는데 HY 견고딕 견고딕 다른 글자예요. 그러니까 이거 주의하시고요. 다음에 13포인트죠. 여기 이렇게 눌러서 바꿔도 되고 직접 여기다 13 이렇게 입력을 하셔도 돼요. 장평은 120이고요. 자가는 10이죠. 여기 마이너스 지시되었다면 여기도 마이너스 자동으로 입력이 안 되니까 직접 입력하셔야 되는 거고요. 자 이제 양각 지정해줘야 되죠. 마우스로 가만히 가져다 놓으면 양각이라고 보여요. 클릭해주시고 보라색으로 글자색 바꿔야 돼요. 여기서 보라색 클릭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설정 눌러주시고 이 상태에서 바로 가운데 정렬 한 번만 해주시면 되죠. 자 블록 설정 없애고 그냥 커서 깜빡이는 상태에서 가운데 정렬하면 역시 아까 블록 설정된 것처럼 이 문단이 가운데 정렬이 지정이 돼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했다면 글상자 제목 모두 끝났죠. 자 빨리 진행이 되는 것 같죠. 다음 이제 지시 문단 첫 글자 장식이에요. 문서에서 한번 보세요. 문단 첫 글자 장식 어디에서 지정하는 건지 여기서 지정을 하죠. 이 우라는 글자에 지정을 하죠. 블록 설정하지 않으시면 되고요. 커서 여기다 놓으세요. 그 다음에 그리고 잘 보세요. 여기 들여쓰기가 지정되어 있는데 문단 첫 글자 장식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모양에서 문단 첫 글자 장식을 실행을 했어요. 여기에서 순서대로 또 지정을 하면 돼요. 우선 세 줄이죠. 그럼 하나 둘 세 줄에 되어 있는 이걸 클릭을 해주시고 원래 글꼴 이거 한번 클릭 다시 한번 클릭하면 목록 없어지죠. 이 상태에서 그대로 아까처럼 휴먼 예체 입력을 해주세요. 자 이렇게 입력하면 돼요. 영문 상태에서는 제대로 선택이 안되죠. 그럴 때는 다시 다른 데 클릭했다 다시 와서 방금처럼 똑같이 한영 키 한번 눌러주신 다음에 휴먼 예체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만약에 휴먼 예체가 없는 글꼴이다. 내 컴퓨터에서 그러면은 시험장에서는 감독관한테 손 들고 이 컴퓨터에 그 글꼴이 없다고 얘기하시고 그 감독관 지시 따르면 되는데요. 여러분 혼자 연습할 때는 감독관이 없잖아요. 그럴 때는 채점하실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감점되는 거 그거는 여러분이 그냥 무시하시고 연습을 하시면 되겠죠. 저희는 지금 있으니까 휴먼 예체로 선택해 놓으시고 이제 면색 지정해야 돼요. 선종류 짓이 없죠. 그대로 놔두시고 면색에서는 여기서는 파랑을 선택해 주시고 본문과의 간격 3mm 지정되어 있죠. 설정 눌러보세요. 그러면 우라는 글자가 이 파란색 박스 안에 들어갔고 들여쓰기도 없어졌죠. 자 들여쓰기 없어지는 건 당연해요. 그리고 우라는 글자 마우스로 천천히 이렇게 드래그해 보세요. 그럼 배경색이 노랑으로 바뀌는데 자 이 글자색 바꿔야 돼요. 우라는 글자 노랑색으로 바꿔야 되는데요. 여기 글자 모양 다시 들어갈 필요 없겠죠. 색만 바꾸니까 색만 바꾸는 거는 바로 여기서 클릭해서 노랑만 선택을 해주시면 되죠. 자 블럭 설정이 되어 있어서 지금 글자가 파랑으로 보여요. 다른 데 클릭해 보시면 글자가 제대로 선택이 되어 있죠. 노랑색으로요. 이제 책갈피를 만들 건데요. 자 문제지를 한번 보세요. 그 책갈피 위치가 어딘지를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거기 보시면은 책갈피에 해당되는 게 5번이죠. 5번 책갈피 해가지고 두 번째 제목 바로 밑에 여기 올해라는 글자 앞에 여기에다 책갈피를 만들도록 되어 있는데요. 커서 위치 반드시 여기다 놔야 돼요. 다른 데 혹시나 이렇게 다른 데에 있다면 책갈피에 대해서는 감점이 돼요. 하셨죠? 그러니까 올해 앞에다 커서를 놓은 상태에서 입력 책갈피 이 지금 메뉴 기억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컨트롤 KB라는 다축키를 꼭 기억을 하세요. 책갈피 이렇게 이름이 지금 모두 다 선택되어 있는 걸로 나오는데요. 바로 여기다가 참조라고 입력을 하시면 방금 글자들 없어지고 바로 참조 써졌죠? 이 상태에 이제 넣기만 하시면은 바로 여기 책갈피가 만들어졌어요. 자 보기 메뉴에서 잠깐 볼까요? 조판부 체크 한번 클릭해서 보시면 책갈피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돼 있는 게 책갈피 제대로 작성한 거예요. 혹시나 책갈피 위치가 여기나 아니면은 여기 이렇게 다르게 나와 있다면 여러분들은 책갈피 잘못 작성해서 감점이 된다는 거 반드시 이렇게 그 문제지에서 표시된 그 위치에 책갈피가 나와야 된다는 거 그렇게 기억을 하세요. 그럼 보기에서 다시 조판부 이거를 체크를 없애서 조판부는 안 나오게 할게요. 조판부는 꼭 여러분들이 봐야 할 때만 그렇게 보이도록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까지 또 하나가 또 끝난 거예요. 그러면 다음 지시를 또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번에는 조금 지시가 많아졌어요. 소제목 저희 지금 문서에서 소제목 두 개 있었죠? 이 두 개의 소제목에 대해서 스타일을 지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 표제목 하나 있는 거에서 표제목 스타일을 지정을 해줘야 돼요. 한글 2007에서는 여러분들 스타일을 한꺼번에 다 만들어놓고 각각의 스타일을 지정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커서 위치는 어디에 있든 상관없는데요. 그냥 저희 첫 번째 소제목 있는 줄에다 커서를 놓고 그 다음에 만들도록 하죠. F6키를 누르세요. 그러면은 스타일 이렇게 대화창이 나타났는데요. 여기 스타일 목록을 보시면 아직까지는 표제목 소제목 이게 없어요. 그래서 십자모양 단추를 클릭을 해서 여기다가 소제목이라고 먼저 입력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혹시나 띄어쓰기 같은 거 이렇게 하시면 다른 이름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띄어쓰기 같은 거 절대 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정확히 소제목만 입력을 하시고 문단 스타일 지정되어 있죠. 그 다음에 글꼴 입력해야 되네요. 그럼 글자모양 가서 여기서 도둠 선택을 해주시고 클릭해주시고 12포인트 지정했죠. 그 다음에 진하게 선택을 해주시고 그림자 속성도 한번 클릭해주시고 그리고 여백 설정이네요. 여백 설정은 글자 모양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설정 눌러주시고 문단 모양으로 가세요. 문단 모양에서 여백 설정의 어디에요? 왼쪽이죠. 그러니까 블록 설정에서 왼쪽에 심만 이렇게 지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문단 번호 설정 지시가 있는데요. 이거는 확장 탭으로 가셔야 돼요. 확장 탭에서 현재 없음 상태에요. 저희 여기 입력하실 때 숫자 없이 그대로 입력했는데 혹시나 숫자 입력하신 분들은 나중에 그 숫자 지우셔야 돼요. 아셨죠? 자 여기 지금 번호 문단이라는 게 있고 개요 문단이라는 게 있는데 문제 지시에서 문단 번호 설정이라고 나오면 번호 문단이라는 걸 클릭을 해주시면 돼요. 만약에 문단 번호 설정이 아닌 개요 번호 설정이라고 나온다면 어떤 걸 선택을 해야 될까요? 여기 보시면 당연히 개요라는 게 써있는 이 개요 문단이라는 걸 선택을 해주셔야 되겠죠. 저희는 현재는 번호 문단 선택하시면 되고 자 설정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제 스타일 추가만 여기다 하면 돼요. 이제 끝났죠? 이제 추가 버튼을 눌러주세요. 소제목 만들어졌죠? 혹시나 이거 잘못 만들어서 수정해야 된다 하면 연필 모양 눌러서 다시 들어가 수정하시면 돼요. 아직 표 제목은 없죠? 또 한 번 이제 십자 단추를 눌러주시고 표 제목 써주세요. 그리고 이제 다시 또 순서대로 문단 해주시고 글자 모양 가셔서 이번에는 굴림 굴림체는 다른 글꼴이에요. 굴림 선택을 해주시고 그 다음 11포인트 지정 해주시고 그리고 진하게 속성 해주시고 장평은 90이죠? 90% 자간은 10% 지정을 해주시고 정렬이죠? 정렬은 여기가 아니죠? 설정을 눌러주시고 문단 모양에서 확장 탭 없네요. 정렬은 기본 탭에 있죠? 여기서 가운데 정렬만 클릭을 해주시면 돼요. 표 제목 같은 경우에는 이 문서 이 지금 스타일 밖에서 아까 지정해봤자 소용없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반드시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 수험생들이 여기서 가운데 정렬 지정하는 걸 자꾸 까먹으시더라고요. 이거 까먹으시면 감점 최대 5점 감점 되니까 꼭 여기 지정하는 거 잊지 마세요. 설정 눌러주시고 이제 여기다 추가해줘야 되죠? 자, 추가 여기다 끝났어요. 그럼 더 이상 여기서는 할 게 없어요. 여기서 바로 여기 지정할 필요 없고요. 무조건 취소 누르세요. 여기서는 이 스타일 대화상자 나갈 때 취소 눌렀죠? 자, 그러면 이제 만드는 소제목 표 제목을 지정을 할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소제목에서 커서 깜빡이고 있죠? 바로 여기에 바탕글 써있는데 클릭을 해봅니다. 그러면 소제목 제일 아래에 나와있죠? 소제목 한번 눌러보세요. 자동으로 바뀌었죠? 번호 이렇게 생겼죠? 아까 여러분들 혹시나 직접 이렇게 입력한 분들 있다면 이거 다 이렇게 지워줘야 돼요. 아셨죠? 두 번째 소제목에 커서 놓을게요. 그리고 역시 또 소제목을 클릭을 해주시면 자동으로 숫자 2까지 만들어지면서 만들어졌죠? 이제 표 제목에도 커서를 놓으시고 바탕글 써있는 거 누르시고 표 제목 눌러주시면 표 제목까지 스타일 지정이 완료가 됐어요. 커서는 방금 전에 표 제목 스타일 지정했으니까 표 제목에서 깜빡이고 있겠죠? 자 이제 각주 지정을 할 거예요. 지시사항 한번 보세요. 각주에 대한 거 글자, 글꼴, 그 다음에 글자 크기만 지정되어 있죠? 그런데 세 번째로 받은 문서 입력되어 있는 내용을 보시면 여기 비교, 여기 뒤에서부터 밑으로 쭉 가서 이 각주, 여기 선으로 이렇게 보여질 거예요. 그런 경우에 지금 이제 문서 각주 입력부터 할 텐데 컨트롤 N, N을 두 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자 1번 만들어졌죠? 그리고 밑으로 쭉 해서 여기 밑에 각주 입력하는 란이 나와요. 여기까지 이제 입력을 하면 되는데 여러분들 우선 내용은 입력을 해야 되겠죠? 입력을 해보세요. 저도 같이 입력을 해볼게요. 자 자료 써주시고 자 월간 리서치까지 하는데 띄어쓰기 다 주의하시고요. 자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 문제지에서 보시면 여기 지시 동그라미 있죠? 교정부 그게 모두 여기 이것 다 포함되어 있게 되어 있죠? 이런 경우에는 모두 다 글자에 대한 것 속성 바꿔주시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동그라미가 요만큼만 여기에만 동그라미가 되어 있다.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들 앞에 이 지금 각주 번호와 여기 빈칸 있죠? 요만큼은 바꾸시면 안 돼요. 아셨죠? 요거는 문제 실제 여러분들 시험장에서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저희는 모두 다 되어 있으니까 다 블럭 설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시 보세요. 한컴 도둠 9포인트죠? 자 한컴 한컴 도둠이라고 여기 반드시 클릭해 주셔야 돼요. 바뀌었어요. 9포인트죠? 더 바꿀 거 없고요. 자 그럼 여기까지 바꿨는데 지금 저희 문제지에서 각주 번호가 다르게 되어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바꿔주셔야 돼요. 만약에 각주 번호 이 상태에서 안 바꾼다. 그러면 시험이 더 간단한 거죠. 그런 상태에서는 이거 바꿀 필요 없어요. 그냥 여기 각주 끝에 빠져나와 버리시면 돼요. 만약에 바꿔야 된다. 각주 여기 들어가셔서 커서 깜빡인 상태에서 주석 자동으로 이 도구 상자 나타나잖아요. 여기서 해당되는 거 선택만 해주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바뀌었죠? 여기도 바뀌고 이거 닫기에서 나가보면 여기도 똑같이 바뀌고 이렇게 바뀌어진다는 거 이렇게 기억을 하세요. 이거는 2014년 지금 시험에서는 각주 번호 바꾸는 게 안 나올 것 같은데 혹시나 나온다면 여러분들 감점되면 안 되니까 이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교재에서도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또 다음 지시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다음 지시 보시면 표에 대한 지시 좀 내용이 많죠. 그런데 아까 저희들 표에 대한 것들 어느 정도 해놓은 게 있어요. 표 만들 때 제가 잠깐 만드는 창을 이렇게 띄워놔 볼게요. 표 만들 때 저희 지금 너비 지정을 해서 만들었죠? 임의값 80으로 지정을 하거나 아니면 단에 맞춤으로 이렇게 만들면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다음 위치 지정 보니까 글자처럼 취급하라고 되어 있죠? 이거 취급 체크되어 있죠? 그 다음에 가운데 정렬은 여기서 아니고 만들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까 커서 여기다 놓고 가운데 정렬 버튼 눌렀죠? 그걸 지금 여기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아까 안 하셨다면 지금 여기서 꼭 가운데 정렬을 다시 한번 눌러주셔야 되죠.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모든 셀의 안 여백을 지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커서 안에 커서 놓으시고 그 다음에 아까 개체 속성 단축키 컨트롤 NK라고 했죠? 컨트롤 NK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방금 전에 얘기했던 지시 있죠? 크기하고 위치 여기다 나와 있어요. 나와 있죠? 모든 셀의 안 여백 지정하는데요. 이 교재 제대로 안 보신 분들 바로 지정을 하시면 여백이라고 써있으니까 여백 여기를 눌러버리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바깥 여백이에요. 바깥 여백이 아니고 저희 문제지는 모든 셀의 안 여백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값이 0으로 돼있든 1이 돼있든 여기는 손대지 마세요. 절대 손대지 마시고 표 탭을 클릭하신 다음에 모든 셀의 안 여백 여기를 수정을 하세요. 저희 지금 수정하는 거 2미리 지정되어 있죠? 왼쪽과 오른쪽만 2미리에요. 위쪽 아래쪽은 여기도 0이든 1이든 5든 기본 값 그대로 놔두시고 그냥 끝내시면 돼요. 설정을 누르란 얘기죠. 자, 이렇게 지정하시고요. 이제 제목행과 평균행 지정할 건데요. 지시 한번 보세요. 책의 지시를 보시면 셀 배경색 똑같죠? 그리고 글자 모양에서는 그 배경색이 파랑으로 둘 다 똑같이 되어 있는데 도둠체 진화계의 속성을 제목행에 지정을 해야 되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파랑까지 같이 동시에 지정을 하면 나중에 글자 바꾸는 거 혼동하고 빼먹고 안 할 수가 있으니까 셀 배경색만 같이 먼저 지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마우스로 천천히 이렇게 드래그를 하세요. 그 다음에 평균 셀도 같이 블록 설정해야 되니까요. 이때는 컨트롤 키를 누르고 다시 한번 천천히 드래그 하세요. 그럼 떨어져 있는 이 두 개의 행이 둘 다 블록 설정이 됐어요. 자, 셀 배경색 지정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영어 잘 아시죠? 영어로 컬러가 색깔에 해당되는 거죠? 스펠링 어떻게 돼요? C-O-L-O-R이죠? 그래서 맨 앞에 글자 C키를 눌러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키보드 C를 눌러주시면 셀 테두리 배경에서 배경 탭이 자동으로 선택이 돼요. 여기에서 이제 색깔 아까처럼 똑같이 면색 노랑 지정을 해주시면 되죠. 그 다음 설정 눌러주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파랑으로 돼 있는 거는 블록 설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색이 보이는 거고 이제 제목 행에 대한 거 순서대로 또 지정을 할게요. 블록 설정 다시 한 번만 해주세요. 컨트롤 키 안 누르고요. 구분 탭에서부터 천천히 이렇게 블록 설정만 해주시고 글자 바꿔야 되죠. 바탕 이거를 돋 움 네 돋움 채 이거까지 여기서 반드시 클릭 그리고 파랑색으로 글자색 바꿔주세요. 글자색 파랑 그 다음에 진화계속성 지정해줘야 되죠. 여기까지 해주시고 그 뒤에 보면 가운데 정렬까지 하라고 제목 행 정렬 끝나는 거예요. 가운데 정렬 그렇게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평균 행만 블록 설정 천천히 해주신 다음에 글자색만 바꾸면 돼요. 아까 제목 행에서 파랑 지정했죠. 그러니까 여기만 그냥 클릭하면 자동으로 글자색이 파랑으로 바뀌어요. 이렇게 해서 다시 파랑 지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조금이라도 시간 단축하는 게 좋겠죠. 자 여기까지 했다면 이제 데이터 행 셀 높이를 각계를 지정해야 되는데 이거는 조금 나중에 표에 대한 거 완전히 끝났을 때 그때 지정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선 모양을 지정을 해야 돼요. 표에 대해서 지금 테두리가 나오고 있죠. 이 테두리 선은 기본적으로 실선 0.12mm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시하시면 되겠죠. 지시 그 다음 지시 보시면 표 바깥에 위쪽과 아래쪽은 굵은 실선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굵은 실선인데 0.31mm에요. 자 지정을 하실 때 한 번에 지정하는 게 좋겠죠. 이쪽 위와 아래를 한 번에 지정하게 천천히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표의 모든 셀을 지정을 해주세요. 자 다시 한 번 영어 얘기하는데요. 선은 라인이죠. l-i-n-e 그래서 아까 컬러에서처럼 맨 첫 글자 라인의 첫 글자 l키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번에는 셀 투리 테두리 배경 탭에서 배경이 아닌 테두리 탭이 선택되어 있죠. 자 혹시나 여러분들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다면 선 모양 바로 적용은 체크를 없애고 작성하는 거로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이게 지정되어 있으면 자동으로 선택할 때마다 자동으로 지정되는 버전이 있어서 그러니까 체크 없애고 하는 거예요. 자 저희 지시 보시면 실선인데 굵은 실선 0.31mm죠. 0.31mm 그리고 여기에 선택을 해줘야 되죠. 위쪽과 아래쪽이죠. 위와 아래쪽 그 다음 지시 보시면 표 바깥에 왼쪽과 오른쪽이 지정되어야 돼요. 그래서 선이 없음 선택해 주시고 굵기 바꿀 필요 없죠. 선이 없으니까 어차피 안 나오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만 선택을 해주시면 여기에서는 설정이 끝나요. 설정 눌러주시고 이제 제목행 아래쪽 자 여기 요 밑에죠. 그 다음에 평균행 위쪽 두 개를 동시에 지정을 해야 되니까요. 이번에 블럭 설정은 이 두 번째 행부터 평균행 위쪽까지 요렇게 블럭 설정을 해주시면 돼요. 다시 한번 이제 L키를 눌러주시고요. 자 L키를 한번 눌러주시고 여기에서 이제 이중 개선이죠. 아까 버전에 따라서 이중 실선으로 나온다고도 했죠. 저희 이중 실선 선택해 주시고 굵기 0.5로 자동 지정됐는데요. 시험에서 0.4로 지정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시험 볼 때 꼭 제대로 확인을 하셔야 돼요. 0.5인데 어디요? 위와 아래만 지정을 하면 설정이 돼요. 블럭 설정 ESC기나 다른 데 클릭하세요. 제대로 이중 개선 이중 실선이 보이고 있죠. 그러면 표에 대한 것도 또 좀 복잡했지만 끝났어요. 그런데 아직 남은 게 있죠. 다음 세부 지식을 보세요. 블럭 계산식과 표 내부 정렬이 남아있어요. 블럭 계산식은 숫자가 어떻게 나오느냐 그거는 우선 확인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2009 밑에 270에서부터 2011에 밑에 값인 50까지 블럭 설정 이렇게 했는데 여기 밑에까지 더 할 거예요. 그래서 총 이렇게 블럭 설정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고 블럭 계산식의 블럭 평균이죠. 평균을 클릭을 하면 이렇게 값이 나와요. 자 값이 나오는데 여러분 문제지 다시 확인 아까 하라고 그랬죠. 숫자가 맞는지 이 맞는 게 확인하시고 혹시나 틀리다면 이 데이터들 중에 틀린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거 수정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수정하면 자동으로 이 값은 자동으로 바뀌게 되어있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봐야 될 거는 소수점 아래 지금 두 자리로 나오고 있죠. 저희 문제지도 두 자리로 나오고 있는데 뒤에 모의고사나 기출문제 보시면 소수점이 아예 없는 경우도 있고요. 소수점 한 자리 두 자리 다 각각 다르게 나와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 저희 지금 문제지와는 좀 상관이 없지만 뒤에 문제를 위해서 추가 설명을 먼저 해드리는 건데 계산식 고치기를 들어가서 보시면 여기에 소수점 지금 두 자리로 나오잖아요. 정수형으로 해버리면 이렇게 소수점이 없어져요. 다시 계산식에서 소수점 한 자리로 바꾸면 소수점 한 자리만 이렇게 나오고 두 번째 자리는 안 나온다는 거죠. 저희는 두 번째 게 나와야 되니까 이 계산식을 바꿀 필요 현재는 없는 거겠죠. 혹시나 만약에 여기 값이 55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소수점 한 자리로 나와야 돼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 소수점 한 자리로 형식을 바꿨단 말이에요. 한 자리로 바꿨는데 반올림이 되어요. 자동으로 저희는 이 한글 2007에서는 자동으로 반올림이 되는데 문제지에서는 반올림이 안 된 값으로 나온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경우에는 형식을 바꾸는 게 아니고요. 형식은 소수점 두 자리 그대로 놔두고 이 뒤에 숫자만 없애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시험에서 감점 없이 소수점도 제대로 나오고 그렇게 시험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거 혼동하시는 분들 또 많이 계신데 교재 이기적인 팁이랑 꼭 읽어보시고 혼동하지 않도록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나머지 것들 다 소수점 자리 바꿀 필요 없죠? 이제 표 내부 정렬 해야 되는데요. 내부 정렬에 대해서 여러분들 헷갈리시는 분들이 또 되게 많으세요.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구분이 있는 이 첫 번째 제목행 무조건 가운데 정렬 이에요. 그리고 제일 밑에 평균 또는 합계가 나오겠죠? 여기는 무조건 가운데 정렬이에요. 그리고 이제 남은 부분은 어디예요? 지금 이 부분과 이 부분이 남았죠? 그런데 비구에는 아무것도 입력이 안 돼요. 정렬 그냥 바꿀 필요 없어요. 자 전국에서부터 이 지방까지 아까 평균은 지정을 했죠? 요만큼 블록 설정에서 이제 지정을 해야 되는데요. 문제 그 저희 문제지 받아든 첫 번째 장 보시면은 문자인 경우에 숫자 계산할 수 있는 숫자가 아닌 문자인 경우에 글자 수가 동일하면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가운데 정렬 이라고 되어 있죠? 가운데 정렬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혹시나 만약에 이렇게 글자가 다른 게 하나라도 있다. 그러면 이거는 무조건 왼쪽 정렬이에요. 문자인 경우엔요. 그리고 2009년 밑에 여기는 밑에 계산시까지 다 한꺼번에 같이 해야 돼요. 요만큼이요. 이만큼 보시는데 자 또 지시 그 정렬 그 설명을 보세요. 숫자 계산할 수 있는 숫자인 경우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글자 수가 다르면 오른쪽 정렬이라고 되어 있죠? 저희는 오른쪽 정렬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오른쪽 여기도 오른쪽 그래서 이게 세 개가 모두 동일하잖아요. 이런 경우에 이렇게 해서 한 번만 오른쪽 정렬하면 좀 빨리 할 수 있겠죠. 만약에 떨어져 있다. 여기는 가운데 정렬이고 지금 2009년 2012년 데이터만 오른쪽 정렬이다. 그런 경우에는 아까처럼 컨트롤 누르고 블록 설정해서 이것만 오른쪽 정렬 해주시고 이거 가운데 정렬 하면 되죠. 저희는 이번 문제는 쉬우니까 모두 다 오른쪽 정렬. 이렇게 하면 정렬까지 끝이 나요. 그리고 이제 앞에서 하나 안 했던 게 있어요. 그 데이터 행들 데이터 행은 어떤 거냐면요. 이 두 번째 행부터 평균 행까지 이만큼이 데이터 행이에요. 그런데 위에 제목 행까지 똑같이 셀 높이를 같게 지정을 해도 상관이 없어서 저희는 편하게 모두 다 블록 설정해서 작업을 할게요. 혹시나 셀이 하나라도 이렇게 커져 있다. 이런 경우에는 감점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모두 블록 설정 하시고 컨트롤 키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키보드 위로 향하는 화살표 키를 눌러주세요. 더 이상 몇 번 누르다 보면 더 이상 작아지는 크기가 없어요. 이 상태에서 셀 높이 그냥 이 상태로 놔둬도 되고요. 나중에 캡션까지 지정을 하시고 이 밑에 줄수가 다르다. 문제지역과 다르다. 그런 경우에는 다시 컨트롤 키 누르고 표 아래 키보드 보시면 아래 화살표 키 있죠. 그걸 이렇게 조절하시면 밑에 줄수를 조절할 수가 표에 대한 셀 높이 같게도 해결이 되고요. 표 아래 줄수 맞추는 것도 해결이 돼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캡션만 지정하면 표에 대한 거는 모두 다 지정이 끝이 나요. 커서 그냥 아무데나 표 안에다 넣으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한번 눌러볼까요? 바로가기가 메뉴가 각각 다르게 나오거든요. 여기 지금 보시면 캡션에 대한 게 없으시죠? 여기서 단축키 있어요. 컨트롤 N C 캡션의 첫 글자인 C 키를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컨트롤 이게 어렵다면 마우스로 이 표를 정확히 선택하고 오른쪽 버튼 누르면 되는데 저처럼 이렇게 선에서 커서가 이렇게 된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면 아까하고 바로가기 메뉴가 다르게 나오죠? 캡션 달기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실행을 할 수가 있죠. 필요 없는 글자 지워버리시고 이런 거 나오는데 이것도 빨리 지우려면 블록 설정에서 지워버리세요. 딜리트키 누르면 한 번에 쉽게 아까 조그만 대화상자 안 나타나고 지우죠? 여기에다 이제 내용으로 입력을 하시면 돼요. 단위 천 가구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죠. 입력을 하셨고 지금 표 아래 나오고 있죠. 표 위로 가야 되는데 또 보시면 오른쪽 정렬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해주시고 이제 다시 한 번 개체 속성으로 들어가야 돼요. 오른쪽 버튼 누르면 개체 속성 안 나오죠? 그러니까 아까 단축키 뭐라고 그랬어요? 오른쪽 정렬을 하자마자 바로 컨트롤 NK를 누르면 속성 대화상자 나타난다고 그랬죠? 옆에 캡션 탭으로 가보세요. 자 어디에 나타나요? 이 위 이 선에 위에 나와야 되죠? 여기 이거 누르시면 안되고요. 오른쪽 여기 위에 나오면 안되고 위 반드시 이거 선택을 해주시고 설정 눌러주시면 위로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캡션까지도 아주 쉽게 작성이 끝이 났어요. 자 이제 차트 작성을 해야 돼요. 차트 작성하는데 차트 모양부터 차트 밝각성까지 나와 있고요. 이제 밑에 보시면 한글 2007의 차트 마법사를 이용하여 이런 설명이 2014년부터 시험 보실 때는 그게 또 이제 조금 내용이 바뀌더라도 이런 비슷한 문구가 나와 있을 거예요. 이 부분은 수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설명이 있을 텐데요. 이 부분 수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는 이거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써도 바꾸지 않아도 감점 대상이 아니다. 그런 설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신경 안 쓰고 그냥 그대로 제가 설명하는 거 그리고 교재에 나온 설명대로만 연습을 하시면 된다는 거죠. 자 이제 2차원 가로막대형으로 그렇게 지시가 되어 있는데요. 구분해서부터 마우스로 이렇게 블록 설정을 하세요. 평균과 비고만 빼고 블록 설정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차트 실행을 하시면 돼요. 자 차트 만들기 실행을 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 하기 전에 지금 문제지 다시 한 번만 보실래요? 보시면은 표 제목하고 차트 제목을 한번 보세요. 보시면 정각기호와 뒤에 각주 번호만 빼고 글자 똑같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타이핑 시간 단축하기 위해서 이만큼만 블록 설정해서 복사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차트 만들기를 하면 여러분들 차트 제목 붙여넣기만 하면 되겠죠. 자 차트 만들기 하시는데 차트를 만들고 나니까 표 아래 두 줄로 보이네요. 이거 이따 해결할 거예요. 그리고 혹시나 차트가 여기 밑에 나타난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 그런 경우에 신경쓰지 마세요. 처음 만들어지는 차트의 위치는 여러분들이 신경쓸 게 아니에요. 자 바로 만든 다음에 바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차트 마법사 나오죠? 자 마법사 클릭을 해주세요. 그리고 저희 가로막대형 이죠? 클릭을 해주시고 차트의 이름은 여기 밑에 이렇게 이름이 나와요. 이 이름보고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 차트 모양도 이렇게 미리 볼 수가 있어요. 이 버튼 클릭하시면 선택 바로 다음 눌러주세요. 자 두 번째 단계에서 여긴 어떤 걸 선택하냐면요. 자 요 조그맣게 보이는 게 범례라는 거예요. 색깔에 대한 범례가 표시가 되는데 문제지 보세요. 문제지 보시면 범례가 뭐가 나와요? 연도가 나오고 있죠? 행이 선택된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나온다면 열 선택해보세요. 그러면 지금 연도가 표기되도록 이렇게 바뀌었죠. 그러면 이번 문제에서는 열을 선택을 해줘야 돼요. 행 열에 대해서 바뀌는 거 문제지하고 똑같이 지정을 해주시고 다음을 클릭을 해주세요. 차트 제목 아까 붙여넣기만 하면 된다고 그랬죠? 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 이번에 범례로 가세요. 범례가 밑에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범례가 표시되는데 아래쪽에 표시되라. 이렇게 하시고 확인만 눌러주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했는데 혹시나 범례 테두리나 차트 테두리 같은 경우에 문제지하고 달라도 감점대상 아니니까요. 신경쓰지 마세요. 수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눈금 단위 역시 특별한 지시가 없죠. 신경쓰지 마세요. 눈금 단위 바꾸려고 고생하지 마시고요. 그냥 하시면 돼요. 다음 지시 그대로 따라서 하도록 할게요. 지시 보시면 두 번째 지시 글자 이 차트 안에 글자들 바꾸라고 되어 있죠. 제목부터 더블클릭 할게요. 클릭 하시는데 이 빈 공간 이나 글자 사이에 빈 공간 말고요. 정확히 글자를 더블클릭 하세요. 화살표라 끝으로 쉽게 선택할 수 있죠. 제목 모양 나왔죠. 제목 모양 대화상자에서 글자 탭이 있고 글꼴 탭이 있어요. 저희 지금 굴림체 보통 10포인트 해야 되죠. 굴림이 아닌 굴림체예요. 그 다음에 보통 10포인트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 설정 눌러주시면 돼요. 그 다음 이제 이게 X축 Y축 이죠. Y축 부터 지정할 건데 여기도 정확히 글자를 더블클릭 해주세요. 잘못 클릭하면 축 이름표 모양이 아닌 엉뚱한 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축 모양 같은 게 나올 수가 이름표 모양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글꼴에서 역시 굴림체 보통의 10포인트 설정해주시고 이 지금 눈금 요 X축도 마찬가지로 더블클릭해서 굴림체 10포인트 보통 법례도 마찬가지고요. 차트 안에 모든 글자는 다 굴림체 보통의 10포인트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했다면 현재 커서는 지금 이 차트 안에 내부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음 지시 보시면 차트 크기죠. 이거는 차트 밖으로 빠져나와야 돼요. 그래서 다른 데를 클릭을 해주세요. 그럼 차트 밖으로 빠져나와 있어요.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보세요. 그런데 개체 속성이 혹시나 차트가 다른데 이 밑에나 다른 데 있다면 마우스로 이걸 지금 이렇게 드래그해서 표 바로 밑에 오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으세요. 선 이렇게 바로 닿게 그 다음에 바로 이제 개체 속성 실행 해서 여기에서 기본 탭으로 가신 다음에 지정을 해주시면 되죠. 80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80을 지정을 해주시고 이번에는 크기 고정 지시가 있으니까 체크 해주세요. 그리고 글자처럼 취급 아니죠. 자리 차지 지시 확인해보세요. 맞죠? 현재 어울림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자리 차지로 바꿔줘야 돼요. 그 다음에 오른쪽 단의 오른쪽 이죠. 아 가운데네요. 가운데의 0mm 0mm 그 다음에 세로 위치는 문단 이죠. 그 다음에 위위에 역시 0mm 숫자 안 바뀌죠. 이건 선택을 여기를 제대로 안 했다는 얘기죠. 0mm 이렇게 바뀌었죠. 그러면 여기까지 지시가 끝났고요. 아까 표에서는 안쪽 여백인데 이번엔 바깥 여백이에요. 바깥 여백은 여백 캡션 탭에서 지정을 해요. 그런데 지시 보세요. 왼쪽 오른쪽 2 그 다음에 위쪽 과 아래쪽 은 각각 5하고 8 이에요. 그래서 왼손으로 탭키 누르면서 지정을 하면 돼요. 2 2 5 8 이렇게 순서대로 지정을 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다음 지시 보시면 실선 0.3 1 로 테두리 지정 하라고 되어있죠. 여기 선택 에선 실선 0.4 라고 지정을 하면 되는데요. 시험 유형이 변경되면서 따로 지시 없는 경우 있어요. 없으실 땐 여러분들 선택 일부로 바꿀 필요 없죠. 지시 있는 경우에만 지정을 하는 거예요. 지시 없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아까 처음 선 없음이든 아니면 선 상태에서 여기 다른 값이 지정 돼 있는 그냥 그대로 놔두시면 돼요. 그래서 옆에 캡션 까지만 지정 하고 다음 지시에 선 지시 없다. 그러면 그냥 바로 설정을 누르고 빠져나오시면 된다는 얘기죠. 아셨죠? 그리고 만들었을 때 이렇게 만들고 났을 때 차트가 오른쪽 단어로 내서 왼쪽 단어로 이동하는 경우 있어요. 표도 이것에 영향받아서 오른쪽 단어로 넘어가 버렸죠? 자 아까 제가 차트 만들자마자 표 아래 빈줄이 두개로 된 거 해결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차트를 클릭해서 오려두기를 하세요. 했죠? 그러면 표 아래 빈줄 원상태로 돌아왔죠? 대신 차트는 안 보이고 있죠? 자 여기서 이 빈줄에 커서를 놓거나 여기 맨 마지막 나와야 되는 줄 있죠? 그 줄에 커서를 놓으세요. 저희는 빈줄에 놓고 해볼게요. 그 다음에 붙이기 붙이기 하면 여기는 아무 변화가 없는데 차트가 나타나는 위치를 보면 이렇게 변화가 되어 있어요. 문제제하고 똑같은 위치에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죠. 요거에서 혹시나 색깔 같은 거 다르게 되어도 감점대상 아니다 그랬어요. 눈금단이 달라도 감점대상 아니다 그랬어요. 혹시나 법례가 법례가 지금 저희는 모두 다 한 줄로 보여지는데 법례가 두 줄로 보여지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 지금 주어진 문제에서는 한 줄로 보여진다. 그럼 이걸 다시 한 줄로 바꿔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또 질문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지금 저희 지시가 있나요 없나요 지시 없죠? 그러니까 그것도 수정 안해도 감점대상 아니라는 거 기억을 하세요. 제가 계속 강의하면서 감점대상 아닌 것들 얘기하고 있죠?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게 시험시간 30분인데 30분 안에 모두 다 작성하려면 시간 빠듯한 분들 많거든요. 특히나 영문타자 느리신 분들 그런 경우 시간 최대한 단축해야 되니까 감점대상 아닌 것들은 저를 믿고 그 부분은 그대로 그냥 놔두세요. 그리고 시험 유형 바뀌는 경우 그런 거 아까 제가 처음 얘기했던 거 각주에서 이 번호 지정하는 것들 아니면 차트에서 선을 지정하는 부분 테두리선 이런 것들 지시가 안 돼 있는 것들 출제되면 그냥 그대로 하면 된다고 했죠. 그런데 작성 방법은 꼭 알아둬라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같이 설명을 한다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다음 지시 볼까요. 차트 다음 그림이네요. 그림의 위치 지시되어 있죠. C드라이브 WP에 지폐라는 곳에 지시가 되어 있다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자 그림 넘어가기 전에 하나만 더 팁을 또 알려드릴게요. 아까 차트가 왼쪽으로 넘어갔을 때 있죠. 마우스로 절대 드래그 하시면 안 돼요. 드래그 하시면 이 개체 속성에서 지정했던 이 값 있죠. 이 값이 바뀌어버려요. 가로 세로 값이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절대 드래그 하지 마시고 오려두기 붙여넣기 방법으로 해야 된다는 거 그거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림 삽입을 할게요. 그림이 삽입되는 위치에 커서를 놓아야 되겠죠. 자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 2011년부터 해당되는 줄에 그림 삽입이 나와요. 그런데 가끔 저희한테 질문하시는 분들 중에 이 위에다가 커서를 놓고 하시는 분 아니면은 두 번째 줄에 커서를 놓고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위치가 문제제하고 다르게 지정되어 있다. 그렇게 그래서 감점이다.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항상 그림이 나타나는 문단의 첫 번째 줄 첫 번째 칸에 커서를 놓는다. 이거 꼭 기억을 하세요. 커서 깜빡이고 있죠. 이 상태에서 그림 삽입 할게요. 컨트롤 NI로 해도 되고요. 바로 그림 삽입 단추를 눌러서 C드라이브 WP 라는 폴더로 찾아가셔야 돼요. 찾아가시는데 같은 이름의 여러 파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확장자가 안 보이면 여러분들 혼동할 수 있죠. 그러니까 파일 형식을 먼저 바꾸세요. 파일 형식을 저희는 지금 JPG라는 파일을 찾아야 되죠. JPG를 선택을 해주세요. 그럼 JPG 파일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JPG라는 파일이죠. 바로 여기서 넣기 하지 마시고요. 밑에 보시면 문서에 포함 이라는 거 이거 반드시 체크해주세요. 마우스로 크기 지정 이거는 체크 없애시고요. 이거 반드시 체크 해야 돼요. 이거 안 하면 그림에 대한 거 모두 다 감출될 수 있어요. 자 JPG 선택 넣기 그림 나타났죠. 바로 그냥 더블 클릭 하세요. 그리고 크기 지정 하셔야 되겠죠. 30의 높이는 20을 지정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본문과의 배치 여기 보시면 이번엔 어울림이죠. 그 표는 글자처럼 취급이죠. 그리고 글상자 차트는 자리 차지였어요. 이번에는 그림은 어울림이라는 거 지정을 해주세요. 이거 항상 동일하거든요. 그 다음에 위치도 한번 지정해야 돼요. 가로 위치는 단의 왼쪽에 0mm죠. 그 다음에 세로 위치는 문단의 위에 0mm 이렇게 지정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바깥 여백이죠. 여백 캡션 가셔서 이번에 그림에 대한 여백은 아까 표하고는 달리 왼쪽 오른쪽 위아래가 모두 다 동일한 값을 지정을 해요. 그럼 하나씩 입력할 필요 없겠죠. 여기 모두를 사용을 할게요. 2mm 지정이죠. 한 번 두 번 누르면 2mm가 지정이 됐어요. 자 그럼 그림에 대한 설정 끝났죠. 자 설정 눌러주시고 그림에 대한 거 모두 다 끝이 난 거예요. 그럼 이제 하이퍼링크를 지정을 할 건데요. 자 하이퍼링크는 아까 만들어놓은 책갈피에다가 지정을 하는 건데요. 올해라는 글자 이 앞에다가 책갈피를 만들어놨죠. 여기에다 연결할 거예요. 자 보시면 강영훈이라는 이 글자에다가 하이퍼링크를 지정을 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블록 설정할 때 조심해야 될 게 이렇게 빈칸까지 설정하는 경우 있는데 이러면은 이 빈칸은 하이퍼링크가 아닌데 하이퍼링크를 했다 해서 여러분 또 감점이 돼요. 그러니까 정확히 하이퍼링크를 지정해야 되는 글자에만 하이퍼링크 되는 데는 밑줄 표시가 되어 있죠. 이거 기억을 하시고 여기다 지정할 건데요. 바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볼까요. 하이퍼링크 하이퍼링크 나오죠. 여기에서 어디에다가 참조라고 만들어 놓은 책갈피에다가 넣기를 바로 그냥 하시면 돼요. 자 한번 클릭해 볼까요. 클릭하면 자동으로 올해 라는 곳에 나오고 있죠. 여기 커서 깜빡이면 되는 거예요. 글자색 바뀌었는데 이거는 상관없어요. 자동으로 그냥 글자색이 바뀌는 거고요. 그러면 하이퍼링크 까지도 끝이 났네요. 이제 쪽번호 지정할 건데요. 커서 위치를 제일 위에 맨 첫 번째 있는 빈줄에다가 커서를 깜빡이도록 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치부터 지정할 건데요. 문제지 보세요. 쪽번호 제일 아래 왼쪽 그 위치에 있죠. 그리고 로마자 소문자로 되어 있죠.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로 하면 3에 해당되는 숫자가 지금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좌우로 그 숫자 좌우 줄표 하이픈이 안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이제 순서대로 만들 건데요. 자 책갈피 만들어 아니 쪽번호를 만들어 보도록 하죠. 여기에서 모양의 쪽번호 쪽번호 매길 때 단축키 외워두시거나 아니면 모양 탭에 있다는 거 기억을 하세요. 자 컨트롤 mp에서 쪽번호가 왼쪽에 아래 였죠. 그리고 로마자 소문자 였죠. 줄표 넣기 지시 보시면 해제가 되어 있죠. 그리고 바로 넣기 커서 여기 깜빡이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데 밑에 가시면 1로 되어 있죠. 그러면 3에 해당되는 숫자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밑에 바로 확인할 필요 없이 바로 시험 볼 때는 바로 세 번호로 시작을 하시면 돼요. 쪽번호 3 이걸로 바꿔놓고 넣기를 하고 이제 보시면 3으로 입력되어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죠. 만약에 로마자 대문자 소문자 등 그 숫자 해당되는 게 몇인지를 잘 모르겠다 싶으면요. 컨트롤 F10 눌러서 이 문자표 확인을 해보세요. 여기에서 자 그리스 문자 이거 볼까요. 그리스 보면 1,2,3,4,5,6,7 순서대로 써있거든요. 여기 대문자도 1,2,3,4 그러면 몇에 해당되는 숫자인지 여러분이 쉽게 알고 쉽게 바꿔서 수정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쪽번호도 또 끝이 났네요. 그럼 커서 계속 깜빡이고 있죠. 첫 번째 줄에서 이제 머리말 만들 거예요. 머리말은 자 컨트롤 N 그 다음에 머리 영어로 뭐예요. 헤드죠. 그래서 H를 누르면 돼요. 컨트롤 뉴 헤드인데요. 머리말 꼬리말 단축키가 똑같아요. 컨트롤 N H 인데요. 자 눌러보시면 머리말 선택되어 있으면 머리말 꼬리말 선택되어 있으면 꼬리말 꼬리말 이에요. 이 밑에 건 그냥 양쪽 상태로 놔두고요. 그래서 머리말 선택 상태에서 만들기 그럼 여기 지금 머리말 영역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내용을 그대로 입력을 해주세요. 자 입력을 해줬는데 바로 블록 설정 한번 해주셔야 돼요. 여기에서 굴림체 굴림이 아닌 굴림 체를 선택을 해주시고 그리고 11포인트죠. 자 여기 이렇게 선택 아니면 직접 바로 그냥 11 하고 엔터 바로 눌러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진하게 속성이죠. 그리고 빨간색을 지정을 해주세요. 그 다음 오른쪽 정렬 왼쪽에서부터 순서대로 쭉 지정하면 되죠. 자 그러면 블록 설정 없애고 제대로 글자 색 바뀐 거 확인했죠. 그러면 이제 머리말 꼬리말 이 조그만한 도구상자에서 닫기 눌러주시고 빠져나오면 다시 커서가 첫번째 빈줄에서 깜빡이고 있죠. 자 이제 꼬리말 다시 한번 또 할 건데요. 단축키 한번 더 눌러볼게요. 컨트롤 n h 를 눌러주시고 이번엔 꼬리말 선택 만들기 해주시고요. 여기 그대로 또 내용을 입력을 해주세요. 부동산 전망 이라고 되어 있죠. 바로 또 블록 설정 해주시고 이번에도 지시대로 궁서체 선택해주시고 글자 크기 12포인트 지정 그 다음에 진하게 속성 그리고 파란색 선택을 이렇게 해주시고요. 역시 이번에도 오른쪽 정렬이네요. 오른쪽 정렬 혹시나 지금 양쪽 정렬인데 왼쪽 정렬 지시이 있다면 이 상태로 놔둬도 모양 똑같은데 왼쪽 정렬 바뀐 게 없죠. 그래도 반드시 이거 해줘야 돼요. 표에 있는 거 가운데 정렬처럼 지금은 오른쪽 정렬 구분이 확실이 되죠. 이 정렬 하나만 잘못해도 감점이 최하 3점 최고 5점까지 감점이 되죠. 자 여기 나오는 것도 또 빠져나오는 거 또 닫기 눌러주시면 다시 커서가 이렇게 원위치로 지정이 되죠. 그러면 저장하고 이제 제출하시면 되는데 시간이 30분에서 시간이 많이 남았다. 그러면은 틀린 글자 있나 띄어쓰기 같은 거 혹시나 잘못된 부분이 있나 이런 거는 자동으로 이렇게 크게 띄어쓰기가 된 건데 한 칸 띄어쓰기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건 맞는 거고 혹시나 줄 같은 거 잘못되어 있나 그런 것들 다 확인하시고 틀린 게 없다면 제출하시고 최종 시험 종료를 하시면 되겠죠. 여러분들 타자 연습만 진짜 빨리 하시면요. 시험 30분 안에 충분히 작성하시거든요. 모의고사와 그 기출문제 연습 몇 번만 해보시면 진짜 쉽게 딸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하나라도 좀 게을리 하시면 시험 제대로 좀 보기 어려우신 분들 생기니까요. 타자 연습부터 항상 시간 나눌 때마다 연습을 해주세요. 그리고 연습하실 때 보시면요. 영어 단어 같은 경우에 좀 다른 글자가 입력이 되어 있거나 한자 같은 경우에도 다른 한자가 입력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은 영어 스펠링이 좀 틀려 있거나 그런 경우에 실제 시험에서는 이거 좀 이상한데 하면 무조건 감독관한테 문의를 하세요. 감독관 지시 따르시고요. 연습하시다가 혹시나 그런 게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연습하실 땐 감독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그냥 타이핑 그대로 입력을 하세요. 교재에 나온 것 그대로 입력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채점에서 문제가 있다. 그런 경우에는 영진닷컴 홈페이지 있죠. 워드 프로세서에 대한 질문 답변하는 게시판 그 게시판에서 여러분들 교재와 문제 번호 알려주시고 어떤 거 내가 이상하다 그걸 알려주시면 제가 아는 한도에서 최대한 자세하게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부하느라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꼭 합격하세요.